벌써 나오는 거예요? 네. 저기서부터 와봐요. 오빠 불쌔 이러니까 타. 아니요. 지금 내가 요금 올렸어요. 여기는 안 탔어요. 그래도 제일 얌전하게 붙이셨는데. 아, 그건 너무 두고. 이러니까 이거 내가 안 되지. 그럼 오빠 봐봐. 이러면 안에 분명히. 익었어. 익었어? 이러면 안에 분명히. 익었어. 익었어? 오빠 두꺼워. 내가 조금 노렸잖아. 그러면 아내가 잘 안 익어. 어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냐. 맛은 있다. 미치겠어. 왜 그래? 몰라요. 맛은 있어. 선생님 훌륭해서. 맛은 있어. 선생님 훌륭했어. 됐어. 괜찮죠? 그렇지? 괜찮아요? 맛있어 오빠 먹어봐. 요리 센스가 있어서. 푹신이 나요. 완전 푹신하면서 맛이 있어요.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이게 묽은 대신 약한 불에 오래 하셨네. 밥을 확 먹고 싶다. 됐어. 죽을래? 죽을래? 죽을래 정말? 죽을래 정말? 죽을래 정말? 내가 다 먹을게요. 오랜만에 이런 비주얼 보네요. 금방 익는구만. 이 정도로 탄 거는 선생님 진짜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맛은 죽여주지? 네. 맛은 죽여줍니다. 당연히 이거만 조금. 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기가 막히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해야지. 오빠 다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먹어봐. 이렇게 해야 돼. 맛은 어떠세요? 맛있지. 아 맛있지. 기가 막히게 나와네. 색깔이 이 정도는 나와야지.